가수 손태진, 한국 연예계의 빛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며 그의 화려한 복귀가 예능계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소문과 함께 팬들 사이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광범위한 팬덤은 이 소식에 열광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KBSN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에서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특별 게스트의 등장을 암시하는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이 특별 게스트는 홍이와 제이선 부부의 들범을 돌보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예정이며 많은 이들이 이 신비한 인물이 가수 손태진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그의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TV 프로그램에서 그는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드러내며 미래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강렬한 소망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이와 제이선 부부 중 한 사람인 제이선은 손태진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며 그의 아버지로서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특별 게스트로서의 등장은 손태진이 어린이를 돌보는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의 예술적 능력과 개인적, 가정적 측면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예능계 복귀 소식은 소문과 팬들의 기대를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기다려지는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함께 이 가수의 향후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와 놀라움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팬들의 열렬한 기대 속에서 손태진은 그만의 열정과 헌신으로 예능계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였으며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